여러분 안녕하세요. JPT 한권으로 끝내기 450 청해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총 40강에 걸쳐서 JPT를 공부해 나갈 함수진이라고 합니다. 자, JPT 450점. 일단은 우리 JPT 시험 안에서도 초급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지금 제 앞에 와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JPT 시험을 몇 번 보긴 했지만 너무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. 또 처음 시작하는 분들 중에는 무엇부터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또 게다가